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네시리의 유영훈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건축까지 같이 한 것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촬영 요청을 드렸었고 아직까지 외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흔쾌히 이번 평장을 저희 아파트컬처를 통해서 노출을 해주는 걸 동의해주셨고 건축과 인테리어가 어떻게 잘 버물려져서 프로젝트가 좋게 나왔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건축하고 인테리어라고 한다면 업계에서는 건축에서 골조나 외형을 해놓고 내부를 보통 건축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잘해보겠다 하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듣기로는 거꾸로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하는 A3라는 회사에 건축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거꾸로 안에서부터 외장으로 설계한다는 개념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대부분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지워놓고 나니 이런 게 불편하더라, 또 이런 건 아쉽더라, 혹은 멋만 있더라 라는 그런 집을 짓게 됩니다. 멋이라고 하는 건 주로 건물 외형에 대한 말씀이시죠. 근데 집이라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편하고 지날수록 더 내 맘에 들고 그게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임했고요. 사실은 이 토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건폐율, 용적률이 많이 모자랐고 또 앞뒤로 긴 모양이어서 앉히기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길다라는 거는 뷰가 있는 방향에서부터 말씀이시죠? 뒤쪽으로 긴 토지를 갖고 있어서 더군다나 건폐율이 30%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건 온전히 큰 노력을 할 때는 오래도록 쓰는 집을 만들어보자.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벽체가 대부분이 벽지 이런 거 보통 페인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돌이나 세라메이크 타일 같은 게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주안점을 줬던 건 풍경이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리는 외부 마감제, 모카크림을 워싱해서 사용하고 그 돌이 집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기준으로 세 가지 톤 이상을 쓰지 않으면서 톤앤맨을 맞춰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배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변질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변하고 도배지는 약하다 보니까 찢어지는데 돌은 웬만해서 깨지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래도 사용 흔적이라고 하나요? 훼손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바닥 판넬 이팅에 따른 변형, 도배 터짐 이런 하자가 없는 제일 좋은 완벽한 소재가 포셀린 혹은 석재겠죠. 보통 우리나라가 난방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바닥 난방 그러면 보통 수축 팽창이 많이 돼요. 도배지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수축 팽창에 의해서 마감재들이 모서리 만나는 곳이 터지고 불량이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나 석재 같은 경우는 그런 변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겠네요. 일반적인 거구나. 그렇죠. 비용의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니까요. 또 저희가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하면서 느꼈던 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보통 한 3년에서 4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마감재들의 변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되죠. 대부분. 만약에 멘터너션 10년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3배만큼 비싸진 않더라도 10년을 쓰면 사용하는 동안에 더 좋은 걸 10년 동안 하자 없이 쓰니 이게 더 비싼 게 아닙니다. 이건 더 싼 거죠. 그런 개념이 LCC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건물 생애 중이라고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40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발생한 유지관리 비용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개념이 약간 들어가서 실제 좋은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약간 내구성 좋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걸 하는 게 좋다. 실은 저도 전체적으로 둘러봤었는데 정말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만 한다고 했을 때 쓰지 않을 만한 소재들 당장 창호만 해도 이건창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창호가 들어가 있고 또 벽체도 지금 다 600에 1200짜리 거기에다 스페셜 세라믹 타일이 들어간 걸 보고 와 딱 들어오면서 벌써 압도된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들었어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평적인 면적을 잘 활용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직적인 동선들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채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주택에서 창을 많이 낸다는 건 개방감을 주고 풍경을 본다는 장점이 있지만 창이 너무 많으면 단열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일러도 더 떼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느 곳에서도 어쨌든 메인뷰인 골프장 쪽 그리고 나머지 3면은 다 막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아요. 중간중간에 중정 위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어떤 벽체 사이에 이렇게 작은 틈을 줘서 채광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간단히 인터뷰 나눠봤고요. 이 프로젝트가 왜 좀 더 특별한지 또 왜 안에서부터 외부로 나갔을 때 느낌이 어떤지 건물 외형에서부터 분명히 뭔가 달라요. 다른 부분들을 저희 유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밖에서부터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나오시죠.